스릴 랭커에서 이제 챔피언을 꿈꾼다 최강 개인기 정세현 정세현과 김대왕의 경기를 박수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안터로 파고듭니다 로드리게스 개인기 싸움이 제외한 심리전이에요 자 2명 로드리게스 뒷선이 여기 왔습니다 로드리게스 역시 개인기의 정세현 우측에 로드리게스 완전히 오전이겠습니까? 완전히 오전이겠습니까? 완전히 오전이겠습니까? 완전히 오전이겠습니까?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공간주는 정세현 2점 사거든요 역시 다양하게 보여주네요 정말 다양한 공격평션의 정세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드스킹 그리고 토리 정세현 화려하네요 바이시클을 그대로 쳐봤는데요 완식입니다 정세현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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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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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번 강원대전을 선고합니다 올라올죠 셀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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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선수의 경기를 지금부터 박수 함께 하루만 남아보겠습니다 셀러탄 너희이 공격 나가는 그룹 1대 1입니다 올라갑니다 달려갑니다 루카토맨 두루맨 호를 찌르는 누룩바. 열렸죠. 이거, 이거, 이거. 그리고 질라탄. 질라탄, 이와라멘채. 극장이네요, 극장. 와, 질라탄. 자, 세혁 선생이에요. 정세현의 선대기 선대기. 와, 수리가 그렇게 안정적이었던 박주여가 이렇게 후반에 세코리나 영업부터 부러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세현과 김승섭의 경기를 지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정세현, 고리. 네. 지금도 허리라는. 자, 누리. 누리. 골. 정세현 선수가. 오바메양이 외받았니. 정세현 선수가 김승섭의 3대 1로 잡고. 결승전 지출을 확정합니다. 정세현 선수가 김승섭의 3대 1로 잡고. 정세현 선수가 김승섭의 3대 1로 잡고. stan.